2020년 제2회 기출문제, 수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식 기출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의 경험과 출제의 경향 등을 파악해서 당시 문제들을 복원한 것이므로 실제 기출문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빈칸에 가장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 자, 이것만 딱 봐도 애자일 나와야 됩니다. 애자일의 종류가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하게 어떤 용어로 써라, 영어로 써라, 약어로 써라 이렇게 말이 없으면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영어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두 번째. 적절한 답을 찾아서 다음 빈칸을 채워서 설계 순서를 완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죠. 요구사항 분석과 구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논리, 개념, 물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는 항상 고정이에요.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논, 물이죠. 개논, 논리, 물리에요. 개념은 생각이고요. 논리는 이제 구상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는 실제로 구현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논리, 물리 요 정도 순서다.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수준은 아니죠. 다음, HTTP, TTPS, SMTP 등의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XML 기반의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작성 가능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뭐냐 라고 써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웹 서비스에요.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XML 기반 메시지 프로토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SOAP에요.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 이런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약자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웹 서비스 XML 기반,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무엇을 설명하는지 써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일단 산출물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형상관리에요. 동행 프로젝트를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수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버전관리를 통해서 유용하다. 또 있는데, 이제 버전관리, 버전관리 똑같은 말이니까요. 형상관리가 답입니다. 형상이에요. 형상관리. 다음, 이 기술은 차세대 웹 2.0의 기술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게 영어로 바뀌면, 지금 이 문제의 답입니다.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는 JSON을 사용하는 이 기술을 약어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jax입니다. 이렇게. 이게 언싱크론과 어싱크론과 그렇게 나오고, 비동기. 그 다음에 얘가 자바스크립트의 J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end에요. 그리고 이게 xml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xml, 비동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UI 설계의 기본 원칙 중에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정확한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빠르게죠. 뭐라 그럴까요? 같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건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걸 달성하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거 부분이죠. 효율적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빠르게 내가 목표한 걸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유효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도 합니다.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효율성은 조금 더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유효성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7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유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일단은 실행하지 않으면 정적이네요. 코딩 표준, 스타일, 코드 복잡도, 기타 결함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수행하는 사람이 작성된 소스 코드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분석을 한다고 써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지 않는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적 분석도를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코드를 실행해서 어떤 수행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동적이죠. 정적과 동적을 고민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아래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3,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절에서는 인이 들어가는 문법을 반드시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하나씩 보죠. 일단 뭔가를 출력하려면 조회하는 거잖아요.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셀렉트를 적어주고요. 자, 뭐랑 뭐를 출력하래요?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번, 필드명 그대로 쓰고요. 콤마, 이름 해주고요. 자, 출력할 건 끝났죠? 자, 그러면 프롬 써줍니다. 프롬 쓰고, 아이고 F인데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다시 F, 쓰기가 좀 힘드네요. 프롬 하고서, 그 다음이 이제 학생 테이블이니까 여기다 학생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쓰게 되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이름 데이터를 전부 갖고 오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요. where를 적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사실. 자, 그래 놓고 학년이 3학년이거나 4학년인 애들을 다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년이라고 일단은 필드명을 적어 놓고요.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인, 괄호 열고, 3, 콤마, 4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학년이 3이거나 학년이 4인 애들을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이 인 문법을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전체의 SQL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셀렉트부터 시작해서 이거 세미콜론 하는 부분까지 해서 다 쭉 적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죠. 주어진 학생 테이블에 학생명 속성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인덱스를 생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인덱스 이름은 idx-name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건 크리에이트 어쩌고 저쩌고 크리에이트 인덱스겠죠, 여기서는. 크리에이트 인덱스를 하겠다는 거죠. 인덱스 DEX 자, 이겁니다. 크리에이트 인덱스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쁘게 한번 적어볼게요, 최대한 크리에이트 인덱스 하고서 인덱스의 이름을 씁니다. id x-name 자, 이렇게 적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의미가 없죠.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연결할 거냐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on이라는 걸 씁니다. on 하고 학생 테이블 학생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덱스를 생성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정렬하라고 돼 있는 것 부분까지 자, 괄호 열고요. 필드명, 정렬하고 싶은 필드명 기준이죠, 기준. 학생명을 적습니다. 학생명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선 지금 이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 건데 위에서 이제 학생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도 학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보고 생각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학생명도 정답 처리고 이름도 정답 처리일 거예요. 두 개가 원래는 데이터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어쨌든 학생명 asc 오름차순 정렬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학생 테이블의 인덱스를 설정할 건데 그 기준이 학생명을 오름차순 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생성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세미콜론까지는 찍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자, 10번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의 취약점 중 하나인 SQL 인젝션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젝션의 포인트는 일단은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치 않은 이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택배를 배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택배 안에 안 좋은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물건이 같이 포함돼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택배기사가 의도한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치 않은 원래는 SQL 문장이 정상인데요. 정상이 아닌 문구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전송하는 대상은 의도한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인젝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래서 의도치 않은 명령을 수행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권한을 허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구가 어디에 숨어있다? SQL이 숨어있다. 그래서 SQL 인젝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SQL 문을 이용해서 의도치 않은 명령을 수행하거나 이제 차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취약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SQL에 포함되면 SQL 인젝션 다른 데 포함되면 다른 거 인젝션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형태를 잘 보세요. 일단 중괄호로 감싸져 있습니다. 중괄호로 감싸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딕셔너리 아니면 집합입니다. 이거는 집합이에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뭐뭐 땡땡 뭐뭐 해가지고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뭐뭐 땡땡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집합이에요. 집합은 중복 정렬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도 채점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거 생각 잘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건 잠깐 지우고 여기서 볼게요. 있는데 여기서 베트남을 추가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베트남이라고 하지만 오른쪽 끝에 붙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순서는 신경 쓰지 말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중국은 추가하려고 보니까 중국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추가가 안 돼요. 이렇게만 일단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무브 일본 일본을 지웁니다. 그럼 현재 한국, 중국, 베트남이 있는 거예요. 다음은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는 여기 안에 있는 자료구조가 있죠. 자료구조를 하나씩 꺼내서 자료구조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홍콩은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들어가야죠. 홍콩이라고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있죠.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태국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국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 건데 현재 존재하는 걸 보면 한국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베트남, 홍콩, 홍콩, 그다음에 태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적혀 있으면 돼요. 이 5개 순서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작은 따옴표 안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적힌 애들이 5개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 5개를 중괄으로 감싸서 출력하는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걸 적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자바코드의 수행 결과는 차일드이다. 빈칸에 적절한 코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차일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빈칸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냐 이 부분이죠. 그 다음 parent PA 라는 변수에다가 해서 차일드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해주는 역할인데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위쪽에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객체를 새로 생성할 때 앞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new에요. new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일드네 만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논외로 일단 이게 답이에요. 일단 논외로 이 차일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만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가 아빠거든요. 아빠 상위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인스턴스가 아빠 변수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거죠. 업캐스팅 그래서 아빠의 이름으로 자식 개체를 건드리는 이런 형태가 업캐스팅인데 업캐스팅은 기본적으로 자식들의 요소를 멤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요소의 멤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 있는 쇼우에는 사실 접근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오버라이딩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똑같은 요 부분이 지금 겹쳐있잖아요. 오버라이딩 된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업캐스팅에 관련 없이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우라는 거는 원래는 요거를 실행하는 게 맞지만 오버라이딩 되어 있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걸 실행하는 겁니다. 업캐스팅에 상관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new입니다. anyw 자 다음 또 자바네요. 자바코드를 수행한 결과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천천히 가보죠. 여기는 빈칸이 아니니까 일단 여기가 메인이 시작이니까요. b 오브젝트하고 new b 아까 방금 했던 말이죠. new b라고 하고 10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요 10이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new b에 해당하는 생성자로 들어갑니다. 생성자가 이쪽에 있어요. 요 여기에 1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n 자리에 그러면 얘는 또 뭘 하냐면 슈퍼 n 해가지고 여기 10을 넘겨주고 있는 거죠. 슈퍼 n이라는 거는 내 상위 클래스 여기서 상속을 해주고 있는 내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로 넘어가겠죠. 상위 클래스니까요. 생성자 여기 있죠. 요 10이 다시 1로 들어가요. 그래서 a는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 현재 10이니까 요 놈의 10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슈퍼 점 프린트라고 돼 있어요. 슈퍼 점 프린트가 여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상위 클래스의 이란 뜻이에요. 점이 그래서 프린트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요게 호출되는 거죠. a는 이라는 문자 열과 함께 실제 a의 값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정답은 a는 10인 거죠.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었죠.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SQL 제어 SQL 제어 DCL은 관리자가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유지, 병행 제어, 회복 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다. 이 중 롤백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롤백이라는 거는 명령을 되돌리는 건데 포인트는 이미 실행한 이미 수행된 요런 느낌의 문장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명령을 이제 취소하고 다시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요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정답이라고 인정을 해줄 겁니다. 넘어갔어요. 15번 IP 스포핑, IP 스니핑과 같은 보안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을 하며 IP 패킷을 제거하기나 삽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은 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P에서 보안을 설정하는 거는 몇 개 없죠. IP SEC IP SEC 가 있죠. 여기 이제 시큐리티의 약자죠. 시큐리티의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거 하나밖에 안 배워요. IP 관련돼서는 이제 보안이 들어가는 건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조금 더 많다. 그 다음 16번이죠. 플랫폼의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완전 개방형 플랫폼으로 누구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라는 얘기에요. 사용자들에게 풍부하고 통합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모바일 관련된 애고요. 그 다음 리눅스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 오픈했다는 얘기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플랫폼 중에 모바일 환경에서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뭐냐면 안드로이드에요.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7번 리눅스 서버의 데이터.txt라는 파일에 대해서 다음 처리 조건에 알맞는 권한보여 명령문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형식을 보면 명령어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c-h-m-o-d 그리고 처리에 해당하는 권한명령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인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진수로 나누는 거예요. 읽기가 있고 쓰기가 있고 실행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능하면 1이고 불가능하면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읽기 쓰기 실행 세 개 권한 모두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1, 1, 1입니다. 이거를 십진수로 바꾸면 7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1에 해당하고 이게 2에 해당하고 이게 4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진수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이 써있는 애들을 다 더한 겁니다. 4, 2, 1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7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읽기랑 실행만 가능하게끔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죠. 쓰기는 안하고 그러면 4랑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5입니다. 자 마무리 그룹의 사용자 얘는 실행 권한만 부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0이고 여기가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1 해가지고 7, 5, 1이 정답이 됩니다. chmod 띄고 751 띄고 data.txt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정답이에요. 이 권한에 해당하는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명령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입력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 재해복구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복구 대상이 복구 대기까지의 최대로 허용하는 대기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자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rto예요. 이렇게 단순히 외우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복구할 수 있는 최대 복구 허용치 대기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디자인 패턴의 세부 패턴과 관련된 디자인 패턴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밑에 있는 세부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영문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브젝트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가 감시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상태가 바뀌면 모든 객체한테 그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수정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가지 감시를 하다가 상태가 변하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얘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꼭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옵저버 패턴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옵저버 영문이라고 써져있으니까 옵저버 패턴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기술 동향과 관련된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를 쓰시오. 사용자가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웹상에 모든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개하고 연계하는 거다. 사실 여기가 끝이에요. 이 문제의 끝입니다. 우리가 배우진 않았으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웹에 게시되는 데이터에 식별자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연계 데이터를 저작권 없이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재사용할 수 있고 중복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링크드 오픈데이터 예요. 링크드 여기서 보면 연계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링크드입니다. 그리고 오픈데이터 그래서 링크드 오픈데이터 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기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 추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익혀간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덜할 거예요. 일단 요정도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